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라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별라독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복박해 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도자로 주여 이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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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 참신과 참사랑 되시려고 예수님을 찬양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하세 예수님을 찬양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잃고 날 구원한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라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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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하세 사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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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동행할 지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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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다니는 지여라 주와 동행할 지여라 주와 동행할 지여라 사고력이 환상되며 성품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학부모님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부터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귀한 받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닮아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 성경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인가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6월절 그러면 참 6월절이 뭘까 5월 6월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글씨 자막 있죠 한문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왔어요 한문으로는 지나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위로 이렇게 지나간 건데 이게 어려운 거에요 너물유 너물얼 6월 이런 6월이란 말 들어보기 어렵잖아요 네 한문 문화권이고 중국에가 성경이 훨씬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그 중국 성경을 130년 전에 한국에서 번역할 때 아무래도 한문 성경이라고 하다 보니까 6월절 그럼 6월절이 뭐냐 또 또 그림이 하나 있죠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다 양은 제사 속제의 양이고요 문의 피 그림이 있죠 문 틈에다가 문틀 문설주라고 그러죠 문틀에다가 피를 바른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집에 다 재앙이 내려서 장자가 죽어요 사람이 죽는데 저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저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큰아들이 다 죽으니까 아주 아주 통곡이 아주 진동을 했죠 그래서 6월절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급에서 구원받을 때 마지막 재앙이 저거지요 장자가 죽고 피바른 집에는 보호를 받았다 저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가 속죄받고 원수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내가 죄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는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매주일 형식적이 되기도 하고 꼭 주일날 나와야 되냐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오늘 바쁜데 내가 오늘은 내가 기분이 그런데 뭐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의 혁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식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기념식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의 기념식이에요 과거를 해고하니까 얼마나 고생했어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 쓴 나물 그래서 불어 그때는 썰이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구원의 기념탑 구원을 받은 기념 구원을 찾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억울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대부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어린 양의 희생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찬양을 못해요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한다 예배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이요 이것이 나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성하겠네 저제의 너서와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사람 만나면 그만큼 신분이 좋아지죠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식사한다 영광이죠 기념사진 찍어놓으려고 그렇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존경 겁니다 영원히 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속죄 이 보혈은 속죄의 피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을 멸하는 것이죠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 예배란 말은 가치란 말이 있어요 소중하다 전기한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니까 성경 말씀 잘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에베 잘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레인과 제사장이 필요해요 왜 내 에베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 중직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이 없이 기도가 없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건성이 되기 쉬워요 언제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언제나 회개해야 되고 언제나 무릎 꿇어야 되고 언제나 자기를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가장 도와준 분이 안내하신 분들 여러분 차량으로 봉사하신 분들 교회하면 찬양으로 인도하는 분들 그렇죠 안내하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 다 여러분 에베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발동이 잘 안 걸려요 같이 모여서 이런 분위기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에베의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생각해 겸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말해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일까 또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아는 말 또하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귀에 들리도 안 해요 심지어는 의심이 돼요 목사는 맨 저런 말만 하지 내가 다 아는 소리 또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정말 깨어져야 되고 나는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은혜 받기 어려운 것 아시죠 어렵습니다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은혜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저 자리에 서 있고 내가 함께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겸손 안 하면은 뭐 노래를 저렇게 하냐 옷은 왜 저렇게 입었냐 머리는 왜 저랬지 심지어는 화장은 저러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저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와가지고 뭐 목사님 왜 빨간 넥태만 비었냐 머리는 왜 작게 깎었냐 뭐 어쩌냐 뭐 왜 마이크는 꼭 들고 하냐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착각이 자유니까 그래갖고 비판만 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는 안 듣고 많은 이상형을 듣고 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헛생각한 사람 참 많아요 마음이 안 받 요즘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뭔 말하면 쉽게 안 받아들여 아주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순박한 분들은 받아들여 요즘 사람은 워낙 보고드는 게 많으니까 잘 안 받아들여 비꼬하다 생각해 무언가 저도 또 무슨 자기가 무슨 요구한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오늘 다시 적용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회개하고 성령의 임하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대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너무 기특하게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부응이 임했어요 내가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기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함께 모여 하는 겁니다 예 신명기 정신은 하나님 중심해라 하나님 예배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찾아라 그런 번영했어요 신명기는 이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뼈대와 같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시대는 언제나 번영했어요 다이시입니다 요사바시 희석이야 그렇고 그런데 우상이나 성비하고 하나님 등한시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언제나 고통이 오고 지고 쇄악해지고 문제가 왔어요 수천년 확실합니다 의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영혼이 참 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삶은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힘 있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등한이 하고 없어지고 내 안에 갈등이 오고 유혹이 오고 세상 것이 오고 무슨 양 잘 산 것 같은데 심령은 허전하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고 공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명기가 성경 전체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평안이 임하고 부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들 죄가 많고 그렇죠 부족하고 특효약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계속 찾으시고 찬양하시고 뿌리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남북전쟁할 때 남북전쟁이 크게 일어났죠 로렌스 목사라는 분이 군목으로 갔어요 군목은 전쟁에서 총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병사들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총을 맞아 많이 죽으니까 죽어간 사람 기도해주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막 그때만 해도 옛날 아닙니까 막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죽어가는데 이걸 하루종일 하다보면 밤에 잠잘 때에도 꿈에서도 막 그런 환상이 보이고 막 엄청 그래 그분이 눈물로 밤마다 기도해 하나님 이 비극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서 이 비극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손으로 병자들을 만져주시니까 병자들이 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것을 적어요 이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돼요 이것이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난 공로 없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을 오늘 우리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우리가 구원 받은 걸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히브리 9장 12절 영원한 속죄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성하는 피입니다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샘물 같은 보혈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죄가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옛날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 죄가 다 없어지겠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참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나 너무 그럼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어디 어디 해변가에 살았어요 그래 해변가에 가다 보면은 바닷가에 막 개도 막 집을 짓어 놓고 개구목도 많고 사람이 다니면서 발자국도 많고 애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느저분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한번 쫙 돌았다가 나가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되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혼능이 있습니다 예 영원히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당신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혼란이 있고 죄가 있고 질병과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사용하십시오 샘물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이 샘의 죄를 씻히면 영원토록 정하게 되겠네 예 무슨 AI가 와서 소독약을 뿌리면 한두 번 뿌린 게 아닙니다 막 차에 따라서 뿌리고 계속 뿌리죠 이 하나님의 피 슈리키 12장 22절 이 피는 우술초를 가지고 빗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양동에 담아 가지고 그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6월절은 그거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지향을 내릴 때 그 피를 뿌리면 너희를 넘어가신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칙으로 삼아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지킬 거다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사용해야 되고 영원히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 찬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뿌리십시오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 우리 애배가 6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애배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나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를 바랍니다 5순절이에요 5순절은 뭘까 5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그 피바르고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오지요 50일 만에 신해산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 받은 것은 뭐냐 계약서 썼단 말과 같아요 우리 중에 사업하신 분들은 공사 계약하기를 원하죠 말이 오가다가 오가다가 결국은 계약서 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된 거야 계약서 이제 공사만 하면 대금은 지급되게 돼있지 계약서 쓰면 특별한 관계에요 하나님과 계약서 쓴 겁니다 무슨 계약 십계명 십계명은 이웃관계 잘하고 부모와 가족관계 잘하고 하나님 관계 잘해라 절대 이웃에게 피해주지 마라 도와줘라 사랑해라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가족관계 부모관계 친밀하고 가족관이 좋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라 니가 장소가 잘 된다 부자유진 이야기했지요 부모는 가족을 따뜻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 그리고 늘 격려하고 좋은 말하면 애들은 안정이 되고 스스로 공부할 마음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몰아붙이고 자꾸 꾸지름하면요 재앙이 생기지요 부작용이 생기지요 부모가 냉대하고 부모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꾸지름하고 그러면은 이 아이의 마음은 상하지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도피처가 게임이고 오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잘해라 못해라 다그치기보다는 가정 분위기를 따뜻해야 하고 애들하고 좋고 따뜻하게 하면은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10개명은 이웃과의 관계 가족의 부모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져라 하나님과 친밀해라 그러면 성령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다 따를 순종해지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매주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 잘못된 거 용서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 또 산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족하니까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지키는 것 우리 매일 매주마다 드리는 에베의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학가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신 같습니다 요즘 물론 학가다가 신명계라 쉽지 않아요 몸이 아픈 분은 치료의 말씀을 계속 해와야 돼요 내가 케네스에게 이야기 드렸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낳을 때부터 선천적인 심장 기능이 기형이에요 피가 막 다른 데로 새요 17살 쯤 크니까 그때부터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걸음을 못 걸 정도예요 걸음은 막 허덕이고 얼굴이 파래지고 침대에 누워 살아요 의사가 세 군데 가는데 다 안된다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하면 죽을 죽는다는 마음이 안 들어 성경을 계속 봐 1년간 계속 로드 성경 보는데 사람들이 야 웬만히 하라고 막 이렇게 말릴 정도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치유의 말씀을 만 번을 읍졸인 거예요 백번 천번 이천번 삼천번 만 번을 하니까 말씀이 가득 차요 믿음이 가득 차요 말씀이 폭발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성취돼요 확신이 생겨요 다 안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치유받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대로 낳게 돼요 이분이 구십 몇 달까지 살면서 참 신윤사 많이 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새기고 새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많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축복에 대한 말씀 많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말씀 붙들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말씀 붙들면 능력이 임합니다 요소와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 받고 언약 받고 됐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죠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사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받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말씀 받고 회귀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오순절 말씀과 성령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키라니까 우리는 매일은 할 수 없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게시록 12장 21절 피뿌림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죠 갈등이 많은 부부가 있다면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승리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념과 감사와 확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노숙자점 살았어요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이 있죠 초막에서 그 사람들이요 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집이 좋은데도 저렇게 초막절이 되면 나무를 갖다가 뜨렷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삽니다 아니 자기 아파트 다 내려놓고 불편한데 하나님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을 40년 지낼 때 저렇게 살았다 대충 산거죠 노숙자처럼 그런데 가난한 땅에 와서 추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는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이제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에서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사는 모든 것 빈손으로 온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가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벌받아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신 너무도 고맙고 예수 글쓰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오랫동안 제 가운데 더럽게 살아고 있고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중국과 연결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장 15절이 의문심상합니다 내 손으로 한 일 내 사업 내 직장에 복 주심 주셨고 또 주실 것을 인하여 절기를 지키라 감사만 더 주십니다 즐거워하라 세상은 이런 말이 없어요 가져도 부족하고 있어도 부족하고 욕심만 많고 죄만 많지요 고마움을 알고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 감사하고 주신복을 받아서 믿음에 반응하지요 그래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진실한 내 믿음의 고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죠 이제는 객과 과부와 고아와 불우이웃과 함께 잔치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혹시 네가 돈을 꺼져서 면제해라 남에게 주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다 축복의 씨앗이다 그래서 아포로리아 건축이 끝나면 광산교회는 절기흥금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나 같은 죄인이 받은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광주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 왕도 무슨 군대가 많고 무슨 경제가 많고 그런 것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 축복의 왕이 되죠 그래서 성경책을 필사해 가지고 옆에 두고 평생 곁에서 있고 하나님의 가르친 원리대로 정치한다면 다윗왕처럼 다윗왕처럼 그 나라가 번영할 것이고 그 왕위가 잔고할 것입니다 정치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진실해야 되고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사나우 성경이 나왔죠 경제 경제는 특이 약자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복지란 말 하지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좀 있는 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문화 천국문화지요 영적인 문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같은 주인이라도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핵심은 종교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입니다 신명기 정신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추수절은 천년왕국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내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감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거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날을 이루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너희는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나같은 죄인 살리신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받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날을 바라보고 네 내가 천국 나라 천국 백성으로 확인하고 네 우리가 즐거워하며 함께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여가려고 네 중한 짐을 벗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84장 오랫동안 제 가운데 더럽게 한력없는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 받았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네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다해 살겠네 두물과 구름길 두드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도가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만 나로 써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얻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 양였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저여 지금 되었네 주의 늦사랑 발량없도다 찬성할지어 나 예수의 공도 주의 늦사랑 발량없도다 찬성할지어 나 예수의 공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듯 있어 재앙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주의 늦사랑 발량없도다 찬성할지어 나 예수의 공도 주의 늦사랑 발량없도다 찬성할지어 나 예수의 공도 재해 기쁜 장관 모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지어 나 나의 친구여 그대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을 성공해야 돼 주의 늦사랑 발량없도다 찬성할지어 나 예수의 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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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늦사랑 발량없도다 주의 늦사랑 발량없도다 찬송할지요가 예수의 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가 예수의 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가 예수의 본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태양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친구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요가 예수의 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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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셔서 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뿐이십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관계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그 은근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뿐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려던 꿈꾸 éch mikä 우주의 언양난 비싸워 내 소망 더욱리리라 nie plum겸함 우콘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뻔한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뻔한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두 도모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포열 포열을 뿌려주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네가 남을 얻은 은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밀해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가 사안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 중심한 복된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심령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주일 예배가 나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포열 예수님의 은혜 감사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받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회귀하고 성령이 임하고 새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여 감사함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시고 천국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주님 구별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문과 마음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속죄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과 연결해 살아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름을 잡고 늘 주님께 간과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늘 동행해 주시미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천국에 열리는 귀한 성령의 인도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 심령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